마을샘이 농안의 오늘입니다. 옛 초기로 풀 깎아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풀을 깎아주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4번 정도 풀을 깎아주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해당아 시앗 뿌려서 시앗 뿌린거 9cm포트에 해당아 9cm포트에 모종 옮겼습니다. 이게 시앗 뿌려서 키우는 해당아입니다. 가끔 시앗 뿌려서 요렇게 합니다. 제라늄도 시앗 뿌려서 가꾸는 거구요. 샘이야 샘이가 샘이가 내 옆에서 놉니다. 샘이야 거기 drove 돌아다니지 마세요 Apa 샘이 гов 샘이 이곳좀 찍구요. 이쁜것 좀 사진에 담아놔야 돼요. 아 무서워서 세미가 도망가지요 커피 파드릴게요 요거 꽃 이쁘다고 요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요렇게 엄청 더 예뻐요 세미가 나만 졸졸졸 쫓아다니네 오늘 외축이로 깨끗하게 풀을 깎아줬습니다 세미가 나한테 오더니 당신한테 가네 수레고카도 요렇게 요렇게 피었습니다 커피 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여기 동산에 애초기루다가 풀을 싹 깎아줬습니다 예쁘긴 예쁩니다 풀을 싹 깎아줘가지고 뒤기달리스도 그런데 뭐 예쁜 꽃들 다 싹둑싹둑 다 잘라냈습니다 베이지꽃도 다 싹둑싹둑 잘라내고 이쪽에도 예쁜 꽃들 다 싹둑싹둑 잘라냈습니다 애초기루 요렇게 애초기루 샥샥샥샥샥 커피 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세미야 이리로 오세요 여기가 바오샘이의 농원입니다 세미야 이리로 오세요 칠컥 인증서 찍었습니다 3분 영상입니다 어 세미가 세미야 세미가 막 다 싹둑싹둑 편집 오세요 촬영 해먹 퐁 퐁 퐁 퐁 퐁 퐁